앞으로 서울에서 학교용지를 공고공지로 바꿀 경우 30일 이상의 주민공담이 필수가 됐습니다. 적용시기는 늦어도 이달 말입니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도시주거조례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거단지에서 학교용지에 공공공지전환검토로 치러진 홍역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공공지전환을 경미한 변경으로 간소화한 도시주거조례가 갈등을 유발한 측면이 있던 겁니다. 김영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당초 간소화 조항이 소급 적용되지 못하도록 원화를 낸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청의 반대의 직면에 절충한 결과입니다. 대신에 김시의원은 둔촌주공 내 중학교 신설계획이 내년 교육부 중안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공공공지전환을 다시 시도하게 되면 주민설명회까지 열자고 시청에 요청했습니다. 내년 4월 중투심 결과에 따라서 변경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주민공람 진행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필요하다면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신태희입니다. 이스토마토 신태흠